브랜디 페퍼 하이 키위새들 댓글 남겨 브랜디 기다려 뭐야 서울대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너 여기 아본데가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서 처음하는데? 어쩔 수 없어 가자 누가 이빨 써버려? 빨리 와 누나 근데 다른 애들 있다 조심해 아 아 귀여워 잘하고 왔어? 검사만 받고 오 귀여워 오 잘 봐 갑자기 카메라 키니까 왜 이렇게 잘 봐 ㅋㅋㅋㅋ 사람 좀 귀엽다 다행히 통증은 없다고 해가지고 크게 심각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다행히 통증은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런디는 10월에 병원에 가가지고 치아 엑스레이 찍고 발치를 하든 발치를 하든 뭘 하든 발치를 하든 뭘 하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또 종종 발치조차 안하고 잘 사는 친구들도 있다고 해서 교수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대로 간 거는 지인분이 추천해주시기도 했고 스케줄이 로컬 치과가 더 길었어요 오래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부연지기 치료 끝나고 하이도 한 번 가기로 했어요 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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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자 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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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세미언니한테 엄마차 타고 갈까? 어딜 가요? 운동장 가서 키위세랑 놀아야지 혀가 그렇게 빠졌어요? 장난감 몇개야 지금 아까 혼란스러웠어요 사실 여기는 이렇게 가까이 삑삑하고 있으니까 귀여워 다가졌나 보여요 왜냐면 집에서는 맨날 뺏기거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 찍어 있구요 펫은 검역하러 가는 중 펫은 검역하러 가는 중 오늘 날씨 짱 좋구요 포켓과 검사지 검은으로 된 서류랑 전 건강증명서에요 복잡해서 참 잘 못해요 도착했구요 뭐야 여긴 또 어디야? 그냥 출근 날에 공항에서 거역해도 되는데 혹시 서류에 무슨 문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받는 거거든요 저는 천하에 갔을 때는 공항에서 바로 받고 출국했는데 이번에는 검역수는 처음으로 와가지고 신기하네요 먹방을 해보는 건가? learning the world 먹방을 해보는 게 진짜 맛있다 먹방을 먹은 게 하지만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현지 가면 솔직히 이거 확인 안 하거든요 잘. 저도 궁금했는데 전산으로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굳이 안 본대요. 근데 그래도 이거 필요한 순간이 있어서 이거 잘 갖고 다니면서 경찰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국제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아악 아 가운데만 자를게요. 조금만 자를 거예요. 하이 일로 와보세요. 일로와. 엎드리세요. 손 주세요. 손. 손 주세요. 하이 손. 손. 그렇지. 속도를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다 이 아이는 정말 다 잘 알아서 셀프케어 하시는구나. 자를 게 없으세요. 며느리까지 다 갈려 계세요. 그렇지. 얼마나 유난을 떠나면 그 정도로 열심히 뛰셨다는 거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페파이로 갈게요. 앞. 앞.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쪽 손. 이쪽 손. 반대로. 그렇지. 어. 지금. 손을 확 뺐어. 지금. 손. 손. 볼게. 엥. 힘줘. 자꾸. 확인만 났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잘. 아. 며느리는 좀 자르실게요. 며느리는 좀 많이 굽어 계시는 거구나. 아예 안 갈리시네요. 선생님은. 며느리가. 많이 자르겠습니다. 어? 이만큼. 우리 앞. 페퍼는 며느리도 아예 안 갈리는 스타일. 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10,000원. 산책자. 이름이. 이쁘게. 침. 저는. 간식을. shop. 노는을. 매운. 에. 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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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다려 됐어 아니다 할 거다 아 싫어 왜 이리 갖고 와야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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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钢 감사합니다.